제 책상에서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오면 채집이 바로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영상을 찍었어요. 이렇게.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여기 지금 밖에 있는 오줌막 살림집. 사실 새는 저 오른쪽 기둥에 있는 쪼다롱집에 새가 더 활동이 활발한데 각도 때문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오줌막 살림집을 촬영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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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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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